첫 번째 쉐가민 스타, 축구에 울고 있는 스타들입니다. 연예계 대표 성공한 축덕이죠, 류준현. 독일전에 앞서서 이색 의원으로 의원 열기를 더하고요. 경기 후에는 역사에 남을 경기라며 절친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승리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래퍼 딘디는 흥에 못 이겨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광하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고요. 윤두준은 기성용 선수의 유니폼 사진과 함께 자랑스러워 눈물이 난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재생이 되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진심 100% 짧지만 진한 감동을 전한 홍진현과 배우 박신혜. 이외에도 많은 스타들이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 박수를 보냈죠. 아쉽게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멋진 경기로 감동을 준 대한민국 대표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